야 아무리 날 더워도 그렇지 그 물속으로 이렇게 기어들어가고 그래야 그것도 시궁창물에 갖다 갖다 쳐박으노니 그냥 이참에 하체나 한번 봐야 겠다 이야 이 차가 30만 키로 탔는데 부식이 하나도 없네 이야 참 좋다 이거 삼성차죠 삼성차 아주 오지게도 갖다 박았네 참말로 나도 와인 한잔 줘봐 나도 사장님 나도 한잔은 먹어봐야 되지 않겠냐 다가가가 pare 대접은 좀 무리고 이야 분위기 깨지게 이거 종이컵에다 와인 먹는 것도 꼴랑 깬다 와인잔에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분위기 높지 않아 그래도 나는 개무성에 있지 않나 그래두게 뭐 한잔이라도 준히 받아먹어야지 뭐 어떡해 좋다 야 오 이런거 진짜 맛있겠네 일단 빨리 먹어야지 오 얘는 또 그 특이한 맛이 나네 이거 조금 뿌려볼까? 네? 맛있는데 소금을 잘라서 이렇게 소금을 잘라서 소금을 잘라서 그 조그만 와인 내가 전번에 따서 먹은 거 있거든? 네 그거는 진짜 진짜 괜찮더라 이거 진짜로 싸우고 있는 와인이잖아 아뇨 아 진짜 맛 좋다 아니 전번에 먹었던 건 진짜 맛있었어 나는 뭐 나는 원래 막걸리 타입인데 와인 맛이 나는 와인이더라고 그건 좀 좋은 건가 봐 너는 몰라 인마 그 와인의 깊은 맛을 맨날 소주나 하면 막걸리나 먹고 그러니 그걸 알아? 뭐 사주는 날 그 있어서 응 누가 막걸리나 그대지 누가 진짜 받으면 안 돼 그런 전화 다 수신 거절해 놔야 돼 요즘 선거철이 좀 앞서가 이제 오니까 전화들 엄청 와 아무리 차단해도 계속 와요 겉다리밖에 없어 정보유출이 그만큼 많이 됐다는 얘기지 그걸 어디서 뿌리겄어? 공기업에서 있던 사람들이 다 뿌리는 거 아뇨? 제가 왜 이렇게까지는 모르겠습니까? 상추 안 먹었는데 우리? 다 목살인데? 많이 먹어 승민 여름인데도 고기 구워 먹을 때 불이 좋아 밖에서 구워 먹는 거 대충 방면으 원래 대충 어제 방면으 좀 더 태워야 돼 가만 놔둬 가만 놔둬 좀 태우게 가만 놔둬 맛있어졌어 근데 조금만 더 익으면 돼 진짜 잘한다 하더라고 국자가 있으면 꽉꽉 눌러 놓으면 누룽지도 생기는데 야 좋다 노린노린더니 냄새 난다 아이고 아니 이거 몇 번 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? 가만 놔둬라고 그렇게 너 집에 안가냐? 그렇게 가만 놔두라고 너랑 나랑 만나기만 하면 싸워 안 싸워 쓰레기 소리 하지 말고 너 빨리 카센터나 가 빨리 퇴근했어 다 퇴근했어? 누가 또 저 노래방 기계를 또 켜는게? 누가 또 저 노래방 기계를 또 켜는게? 누가 또 저 노래방 기계를 또 켜는게? 어어 부끄럽 하사자마자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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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겹살이